안녕하세요. 음... 이거는 이제 하비스트 비스킷이고요. 제가 산 게 아니고, 저희 엄마가 사 오신 것들. 이제... 네, 한 몽지도 먹고, 한 몽지는 저 주신 거 먹으려고... 오신 거예요 어쨌든 간에. 아, 오늘은 이제 이거 소개하려고 영상 찍은 건 아니고요. 어쨌거나... 이제 2018년도 얼마 안 남았고 이제 2018년도 이제 마지막 날이기도 해서 이제 이렇게 핸드폰 영상 한번 켜봤습니다.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인터넷이 불편... 인터넷이 잘 안되고 불편하다보니까 영상이 아마 2019년에 올라갈 수 있어요. 제가 별도. 네, 영상이 아마 2019년에 올라갈 것 같은데. 네, 다들 이제 2019년에 영상 보시면 다들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제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이제 모두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. 어쨌든 간에. 어, 저도 이번 년 이렇게 마무리되면서 이제 한 해를 또 보내는 것 같아요. 어쨌든 간에. 매년... 매년마다 그랬으니까. 매년? 마지막 날이만 이랬으니까. 아무래도. 뭐... 뭐... 제가 뭐... 내년에도 아마 똑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고 영상도 찍고 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이랑 아마 만나게 될 거예요. 어...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요. 뭐... 비록 이제... 뭐... 제 구독자 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돈을 제가 벌고 있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좀 힘들더라고요. 뭐라도 해보고 싶긴 한데... 네, 그것도 하려고 하니까 또 힘들고 또 그러다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힘들더라고요. 저도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것저것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니까 더 힘드네요. 어쨌든 간에. 여러분들도 2018년 잘 마무리 하셨는지 모르겠어요. 모르겠...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들 다 마무리 잘하시고 이제 다가오는 2019년 기회년에도 이제 모든 분들이 이제 건강하고 아프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. 네, 몸이... 몸만 건강... 몸 건강에도 그것도 효도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. 부모님한테 어쨌든 간에. 이거는 하비스트라는 제품인데요. 이거는 이제 제가 산 게 아니라서 얼마짜리인지 저도 정확히는 모르고요. 검은 게 들어있는 그런 비스킷? 네, 이제 어쨌든 간에. 제가 이제 제가 산 게 아니라서 얼마짜리인지 저도 정확히는 모르고요. 저희 엄마하고 동생이가 사온 거라. 아무튼 이런 제품도 있고 어쨌든 그래요. 음...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따로 소개해드릴 건 아니겠지만 뭐... 이런 것도 있겠죠. 이런 거는 이제 먹는 제품이 아니... 먹는 건 아니고요. 이게 식품... 이게 아니라 약간 좀 뭐랄까... CD 케이스처럼 생겼는데 IP타임이라고 되어있죠. 네, 이게 CD거든요. CD, 이제... CD가 이제 DVD 같은 거죠. CD 같은 걸 이용할 수 있는 DVD, USB를 이용할 수 있는 DVD다. 이제 케이블이 다 있거든요. 케이블이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 네, 편하게 이제 이용하시면 되겠더라고요. 주로... 그 CD가 없는 넷북 같은 거? 네, 그런 거에다가 이용하시면 좋겠더라고요. 이것도 제가 산 건 아니고요. 이것도 또 이제 얻은 건데 이제 이것도 이제... 다른 사람이 쓰다가 버린 것 같던데 이제 잘만 되더라고요. 사용하시다가 버리신 것 같은데 잘 되는 건데 이제 아무래도 사용하다가 버리신 것 같더라고 어쨌든 간에. 그래도 뭐 깨끗하고 흠집이 있긴 있어도 많이 없고요. 살짝 있는 정도고. 기스가... 그러니까 흠집이 뭐 많이 난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기스 같은 것도... 생활기스 정도겠죠. 일부 기스. 생활기스야 뭐 간단한 뭐... 이제 큰 기스는 까지 아니라서 깔끔하고... 네, 좋아요 살짝. 이제 이렇게 CD 해가지고. 그리고 이제 CD가 없는 넷북 같은 데서 쓰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도. 이런 거는 주로 따로 구할 수는 있겠죠. 인터넷에서 보면 어쨌든 간에. 음... 필요는 건 아니지만요. 음... 어쨌든 간에 2018년도 다들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... 2019년? 이제 내일이면 2019년이죠 어쨌든 간에. 19년인데 벌써 2019년이 왔네요 어쨌든 간에.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. 이제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이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음... 편집해도 내년이 올라갈 것 같아요. 인터넷이 지금 고장나서. 뭐... 비패한 게 하나 둘이 있겠지만요. 조금만 참아주세요. 얼른 올려드릴 테니까요. 영상은. 그럼 이만. 빠이. 빠이.